Q. 나 진짜 산옥할 때 마다 우리 첫 번부터 얘기하자면 뭐 하냐? 아 안 묻었어. 옷이 열심히 준비해 주신 옷에다가 구딱지 놓는 거 말이 되냐? 이게 옷에 대한 예의 아니야? 이번 주의 마지막 인기가요. 어디가요? 어디인가요? 인기가요. 우리 지금 어딘가요? 인기가요. 지금 춤 잘 추세요. 가끔 예고를 하고 춤을 춰 수 있는 바람이 있어요. 구경아, 부탁이 하나 있어. 뭐야? 춤추기 전에. 안 돼요? 나 춤출게 한마디라도 해줘. 너무 놀래요. 나이스 나이스. 춤출게. 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은이 디 porte 구경이 Vaccine 평소, 어떤 저한테 맨날 놀자고 놀아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를 버려요. 원래 이겨민걸대 이제 어르신은 안 불러? 뭘! 저 실망하고 있어요. 너무 실망했습니다. 신발 하의를 신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. 아마도 한 이건 막 몇 개월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의 신는 거 정말 오랜만이라 언제였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, 방송에서. 진짜 정말 처음을 너무 오래되는데? 괜찮나요? 가벼워서 좋네요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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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첫 방 첫 주 완성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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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들 너무나 고생했습니다. 너무 고생했습니다. 오늘 우리보다 더 고생해주시는 우리 팬분들. 아가씨! 정말 감사해요. 새벽까지 와주시고, 주의도 서주시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밥 꼭 잘 챙겨 먹어요. 저희의 컨셉은 우리 6월 19일, 12일 최종 경기장에다 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기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사하고 가요, 다 둘, 셋. 지금까지 가수요. 감사합니다. 바이. 다 둘, 셋. 와. 겠어요. iosa